우리 이제 오늘 일곱째인 마지막인을 공부하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잠깐 좀 몇 주 쉬었다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 다시 일곱 나팔로 들어갈 텐데 일곱 나팔서부터는 이 PPT를 준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 PPT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매주 느끼는 것이 설명 다 하고 나서 글자를 그 다음에 띄우고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고 또 우리 교인들도 헷갈리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PPT 없이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을 좀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막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1절 하늘이 고요하다 이 말은 문예적인 표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개봉이 다 됐죠 다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성경은 문예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 하다고 되어 있죠? 고요하다 고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사극들 요즘 많이 보시죠? 사극 사극 보시면 상간마마 납시오 그리고 나서 한 얼마간 정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간마마 납시오 한 다음에 짠 하고 왕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에 침묵과 고요가 흘러요 그러면 그것은 빈 공간이고 빈 여백 같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 충만하고 긴장감과 모든 것이 압박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얼마간 고요하다는 말은 드디어 그런 어떤 본질적인 정체가 이제 곧 개봉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마치 사극에서 왕의 행차를 알릴 때 앞에 누군가가 호령하고 나서 상간마마 납시오 하고 잠깐 멈춥니다 잠깐의 공백이 있어요 마치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한 얼마간 고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광경이 목격이 되죠 2절 볼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뭐를 봤습니까? 나팔을 받았더라 재미있는 것은 일곱인이 맞춰지면서 그 일곱인의 마지막 인에서 더 깊은 내용의 무슨 그림이 보여집니까? 일곱 나팔의 그림이 보여져요 이것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의 커다란 의미에서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일곱으로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자막을 좀 볼까요? 이제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박두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설명하는 거죠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본문인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뭐를 받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런데 앞에 5장 8절을 확인해 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많이 지금 받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고룩하고 참내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않게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인데 원한이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아직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아직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기도인데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지 않나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눈을 돌려 본문을 좀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파여 보좌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기도가 누구 앞에 올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응답되지 않은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기도였어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행물을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속에 우려와 어성과 환경과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볼까요? 우려,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제 자막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우려,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적 그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워낙 기니까 한번 직접 좀 찾아볼까요? 10편 73편을 한번 다 같이 열어봅니다 10편 73편 이건 거의 성경 전체를 봐야 되니까 직접 좀 찾겠습니다 아사벳인데 1절서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듣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시작 이 시인은 어떤 신앙적인 혼란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넘어질 뻔했어요 그 결말을 본 후에야 진의에 대해서 신앙 고백처럼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3절 다 같이 시작 네,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심적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집의 구조로 말하면 어디에 서 있는 격이 되냐면 현관에 서 있는 격이 돼요 여러분, 현관할 때 그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현자 현자를 한자로 가만히 보시면 누에가 누에가 누에고치 아시죠? 그 녀석이 실을 뽑기 위해서 꼬물꼬물하는 그림을 한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면서 누에고치에서 실이 나오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네, 가물현, 가물현, 가물가물하다 그 뜻입니다 마치 누에가 실을 뽑듯 그리고 그 누에가 그 현상을 깨고 탈바꿈을 해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나비가 되죠 그래서 현관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어정쩡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 걸음이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 현관을 통과해야 더 깊숙한 내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프랑스의 인류학자는 이런 현관을 가르쳐서 리멘, 이 라틴말로 리멘, 이게 현관이라는 말인데 글을 하나 썼죠 이 현관을 주제해 통과의래라는 글을 씁니다 통과의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마치 그 어정쩡한 현관에 서 있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도 하고 회의에도 빠져요 회의하면 제일 먼저 성계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회의 유명한 회의자 도마죠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도마는 그 도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생물학적인 쌍둥이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아, 저 친구는 내 복심이야 이런 말을 써요 복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 말은 내 안과 겉이 똑같은 친구다 그 말이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담백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에 의하면 사실 이 도마만큼 투명하고 의심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치 쌍둥이 형제 같다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걸까요?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 없이 신앙에 입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젊은 날 한두 번쯤은 깊은 회의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 혹독하게 그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복심과 같은 인물로 우리에게 변증학적인 아주 굵은 족족을 남기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해 주었기에 그가 할 의심을 우리는 대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었죠 형과는 마치 그런 통과의레 같은 공갈이죠 오늘 이 아삽도 어쩌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모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세상의 허무와 모순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심은 필수가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타도 그런 말을 합니다 결코 우리 젊은 날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은 야단을 치고 욕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신앙은 딴딴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방황을 하게 돼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수용해 주고 함께 견뎌주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진 안에서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어떤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실망을 해 아예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긴 호흡으로 끝까지 사랑하시어 기다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의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아사베시를 더 들어가면서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넘어질 뻔했는가 그들은 사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우시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소원한 것보다 돈이 더 벌려 얼마나 좋을까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참 시 기가 막히게 썼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건 실로 헛대도다 그러니까 깨끗이 살아봐야 소용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14절 시작 이수를 믿는데 안 돼 늘 징계 속에 재난 속에 환란 속에 떠나질 않아요 우리 아침에 살펴본 바울의 순교의 여정처럼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다 같이 시작 어디에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가 꼭 장소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소라는 말이 미크다하시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카다하시가 등장을 해요 카다하시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무엇을 보고서 무엇을 경험하고서야 그 모든 것의 종말을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신앙은 결국 믿음의 세계예요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 미크다하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서야 내가 그 끝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17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하리 없나이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요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바가 뭐죠 원안에 가득한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숨져간 영혼들이 재단 안에서 아직도 우리의 때를 신혼치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서 종말적 그림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금대적과 향로가 쏟아집니다 재단에 재단에 쏟아져요 그 재단은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 쏟아지고서야 모든 성도들의 합매친 기도가 응답이 되는 풍경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 본문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보금 18장을 다 여세요 누가 보금 18장 1절서부터 교독을 좀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첫째 불이한 재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과부예요 그래서 이 불이한 재판장을 향해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좀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원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원안은 약자가 갖는 겁니다 힘없는 자가 갖는 겁니다 과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배려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이한 재판관은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해요 두 가지 캐릭터로 소개되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불이한 재판장이 갖는 상징성은 뭡니까? 이 물리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무기력한 과부가 어떤 한 맺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들어주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불이한 재판장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일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보세요 이 불이한 재판관이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은 꾸준히 와서 귀찮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번거롭게라는 말의 이면은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불이한 재판관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계속 갖고 온다고 들어줄 리가 없죠 문제는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로 마음을 바꿔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이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당한 문제라면 들어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인 인물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원한과 눈물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대비시켜 얘기하자면 악당도 그 문제가 정당한 문제라면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긴 끈질긴 매달림의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과부가 갖고 있는 정당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보고 실망을 겪어요 정당하죠 그런데 절대 세상은 그 정당한 가치를 정당한 대로 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본 자체가 비틀려지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10편 73편을 보았던 것처럼 넘어질 번도 하고 오해도 받죠 그런데 6절을 볼까요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는 밤낮 부러짓는 게 1차적인 초점이 아니에요 밤낮 부러짓는 자들의 뭐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정당한 요구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밤낮 부러지져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당한 문제예요 응답은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어지냐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슬쩍 펼쳐놓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문제를 정당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그 응답을 못 누릴 수도 못 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왜 비유로 시작되었는가를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많죠 어떤 기도가 낙심이 됩니까? 정당한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가 불이한데 들어달라는 기도는 그건 말 자체가 놀란거리가 안 되고 내가 정당한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이한 재판관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정당한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종말적 그림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앞에서 결실할 수 없고 꼽힐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그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방법과 시간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게시록에서 만난 정확한 그림입니다 아직도 재단 밑에는 그 원안을 풀지 못한 그리고 억울하게 숨져간 성도들의 부르지즘이 6장까지만 해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종말적 사인을 담은 우레, 번개,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금양로가 쏟아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라운 일들이 목도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마지막 일곱째 인으로서 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그 시대가 너무 억울했던 시대예요 성도들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억울한 삶이었어요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고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눈으로 계산하고 보기에는 너무도 헛되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상에 보여준 그림을 보니까 헛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이 쏟아내고 응답하시는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글로 남기게 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먼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미래의 조감도를 보여주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오늘 낙심이 수없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나를 급박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만들 때 우리는 계시록을 펼쳐보는 거예요 과연 누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곱째인을 마치면서 이 일곱째인의 세 가지 결론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따라서 할까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 역사의 신뢰를 하나 들까요? 400여 년 동안 히브리노에드는 애굽에서 계속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풀무의 역사 속에 불을 지졌어요 400년을 모세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안다 보고 듣고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는데 왜 400년 긴 긴 세월을 그 혹독한 고난의 역사에 그냥 방치하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뭡니까? 4대만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의 스케줄을 운영해 가십니다 우리의 사정에 따라 시간표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 그제 우리 교육자들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육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혹독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시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픔을 주었던 그들과 함께 충분히 우리 교육자가 아파야 된다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걸 겪어내야 된다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무슨 변명이나 이유를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럴 것도 없지만 지금은 우리 교육자들이 충분히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 외엔 딴 얘기하지 마라 그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셨나요? 그들의 눈물을 못 보셨나요? 그들의 김에킨 우고를 알지 못하셨나요? 아니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확신과 내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거의 속으로라도 꼭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성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이게 찬성가 27장이에요 아주 잘 알려진 찬성이죠 우리 나적한 음성으로 한번 27장 찬성 한번 해볼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찬성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전에 조용히 올려드리면 기도의 문이 확 열려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현실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합니까? 들려오는 소리마다 보여지는 일마다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이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시록에 하나님께서 재단에 응답하시는 광경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주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